안녕하십니까 물고기 달입니다 이번 동영상은 사냥의 달인 네번째 동물을 부르기로 해서 깔끔하게 죽이십시오 이게 캐스트 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동물을 총으로 겨누게 되면 네모가 뜹니다 부르기 불러가지고 저를 쳐다보면 그때 쏴죽이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저를 쳐다보고 나서 오래 있으면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빠르게 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기릿 앞에 돼지간말 있죠 부르기에 보조 쏘시면 됩니다 이렇게 쏘시면 됩니다 다른거 없습니다 카운트를 한번 볼까요 2 올라갔죠 아까 이래서 네 요런식으로 다섯 마리를 잡으시면 캐스트가 완료가 됩니다 뭐 어떤 동물이든 상관없습니다 오케이 땡큐 이렇게 잡으시면 완벽하게 다섯 마리를 다 잡을 수 있습니다 캐스트 클리어 땡큐 감사합니다